중단된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엔더캐드로 3D 모델링을 시작해봅시다. 엔더캐드는 한국에서 개발중인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모두 아름다운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 글자 모델링도 쉬워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무료 버전 기능 제한이 조금 있지만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모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틴커캐드에서 2D 스케치 기능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 퓨전 360은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를 망설였던 분이 있다면 엔더캐드로 모델링해보면 어떨까요? 엔더캐드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데요. 윈도우 64비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동안 가입해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은 압축을 푼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로그인해서 엔더캐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상단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급 탭에 유료 버전의 기능들이 모여 있는데요. 기본 기능을 사용해 모델링하는 데는 무료 버전도 충분합니다. 3D 도형을 가져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2D 스케치를 통해서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이제 엔더캐드를 이용해서 3D 모델링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